Study 할아버지! 나 이번에 신세린을 하게 되었다? 하긴! 나아님 누가하겠어.. 안에서 제일 예쁘고 귀여워! 내가 알지. 갈비다! 아니, 나 영국 날까지 갈비 안 먹을 거야. 왕자님 만나러 고도회 갈 때 이 드레스 입어야 하거든. 고기 먹으면 라인이 안 자네. 아빠, 신애는 무슨 역할인 줄 알아? 걔는 새언니, 난 주인공이고 걔는 X라지지 X라지야. 야, 신신애! 야, 땅콧뚱콧! 우리 대사 한 번 맞춰보자. 믿음 가지면 언제나 갉은 미래가 올 거야. 어떠한 고난이 당첨은 믿음 잃지 않으면 꿈이 이루지. 꿈이 이루지. 꿈이 이루지. 꿈이 이루지. 뭐? 청소? 이게? 왜 때리긴. 넌 사람 때릴 때 꼭 이유가 있어야 돼? 그냥 짜증 나서 때렸다. 어, 때리고 나한테 청소를 하래. 죽으려고. 대사에 나와있으면 다 해도 돼? 치라 그러면 치겠다. 이거 어디서 깎아? 팍! 야! 누가 아는데?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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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될 거 아니야? 언니, 저 청소 학화 다 끝냈어요. 그러니까 저도 무도회 데려가 줘요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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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무슨 대본이 있다위야? 진짜 내 스타일 아니야! 아이, 짜증 나!